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월컴 백! 자, 인어공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고전 명작 자녀분들이나 손주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전 동화의 특징은 그렇죠.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 연상이 잘 되고요. 거기에 핵심 구문이 자동으로 복습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원문 내용은 제가 게시판, 마법 채널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제목은 The Little Mermaid. 이것도 역시 뭐 한스 크리스천 앤더슨이 이거를 쓰긴 했지만 이것도 뭐 예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살짝 가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버전도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하죠. 번호 뜰 때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여섯 공주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길어질까봐. 막내 공주예요. 그래서 막내이기 때문에 The Little Mermaid. 민어 공주. 가볼까요? Grandmother. 자, 할머니라는 얘기죠. Grandmother, The Little Mermaid asked. 그 민어 공주가 물었어요. What do humans have? 무엇을? Do humans. 물어볼 때는 What 다음에 이렇게 Do가 쓰여야 묻는 거죠. 그러니까 What do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동작이 나온다. 이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인간들은 뭘 갖고 있어요? What do humans have? 학생들은 뭘 갖고 있어요? What do students have? 그렇죠? 여자들은 뭘 갖고 있어요? What do women have? 이런 식으로 이 humans 자리에 갖고 있는 동작을 하는 대상이 나오면 돼요. 무엇을? Do. 합니까? 의무 문의예요. 그냥 Do는 특별히 합니가로 안 해도 돼요. Humans, 인간들이 갖고 있습니까? 갖고 합니까? 이러면 이상하니까. 자, 어떤 건데요? That we don't.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인간이 가진 게 뭐예요, 할머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때 We 다음에 Mermaid은 없어도 되고요. Mermaid의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사람이란 뜻의 M-A-N의 복수형 때문에 M-E-R이 들어가서 이거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인어가 되겠죠. 그중에서도 공준이가 제일 작은 거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 인간들이 Do 하지 Not 안지만 Do not. 다음엔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Do not live. 인간들은 살지는 않지만 얼마만큼 길게 As long as 다들 알고 계신 표현이죠? 모르셨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인간이 그렇게 인어만큼 오래, 오랫동안 Long이죠. As long as Mermin, 그렇죠? Mermin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는 않지만 참고로 인어는 300년을 산다고 원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They have something special. 그러니깐 그들은 있단다. 인간들은 말이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그래서 thing이나 body, one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special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special처럼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뒤에서. 그러니까 special something이라면 틀려요. something special. 여기서 문장 끝나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라고 불리는 아, 명사 다음에 이디가 오면 뭐다? 당하는. 그래서 저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예요. Called an immortal soul. soul은 영원이죠. mortal 할 때 M-O-R-T가 들어가면 전부 다 영어에서 죽단 뜻이에요. 죽다. 그래서 M-O-R-T가 들어가면 단어가 진짜 많아요. M-O-R까지만 더 쓰여요. 어쨌든 I am into that thing가 낫의 뜻이죠. 아니란 뜻이에요. 결국은 mortal, 죽어야만 하는. 빨리 하면 mortal. mortal. 그래서 immortal.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단다. when, M-O-R 했을 때니까 얘는 당연히 뒤에 M-O-R 할 때 누가 뭐 한다라는 주절이 나오겠죠. M-O-R 했을 때, 인간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goes to heaven. 하늘로 간단다. 저거보다 되게 쉽게 그냥 go to 쓰는 거예요. unlike, M-O-R와는 다르게. 이거는 부담될 수 있지만 딘도 있어요. 그래서 M-O-R와는 다르게. 그러면 얘가 없으면 쌤 뭐예요? M-O-R와는 똑같이.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M-O-R와는 다르게. 라는 표현. unlike M-O-R who do not have souls. 아하. 인어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간단다. 그러니까 승천한단다. who do not have souls. 그렇게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렇게 후가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어와는 달리 그들의 영혼은 승천한단다. 자, 그럼 복습해 보세요. 지금 이게 다입니다. Her grandmother replied, 너무나 놀랬어요. 어메이즈는 놀래키다. 이디가 붙었으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당하다. 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얘랑 같이 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인용했던 말이겠죠? 예. 그래서 대사입니다. I would. would는 뭐라 그랬어요? 느낌이 뭐 뭐 할 텐데. 그래서 I would trade. would 다음엔 원형 동사가 올 수밖에 없죠. would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 쌤. 트레이드는 무역인데. 그러면 동사로 뭐해요? 무역하다. 무역을 일하는 게 뭐예요? 서로 바꾸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트레이드 A4B. 그래서 아, 4가 뒤에 어딘가에 나오겠구나. 뭐와 뭐를 바꾼다. 교환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4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에 연관된 단어들을 많이 알고 연습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y long life. 300년 사는 거잖아요. 나의 오랜 아주 수명을 as a mermaid. 인어로서의 수명을 그렇게 삶을 바꾸고 싶어요. 뭘로? Just one day. 딱 하루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루 동안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트레이드 A4B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싶다. 나의 수명을, 그렇죠. 인어의 인어명을. 자, 뭐로요? Just one day as a human. 아,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꾸고 싶어요. 만일 그것이 의미한다면 멘트예요. M-E-A-N-T는 mean의 과거용이죠. M-E-A-N, mean, meant, meant.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 이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변화형이 기본이라는 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I could have a soul. 내가 영혼을 가질 수. 내가 could. 가질 수 있다면. Have a soul. 영혼을 갖고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저 하루만 인간이 돼서 하늘로 송천에서 영혼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복습해보세요. 여기부터. The little mermaid was amazed. I would trade my long life as a mermaid for just one day as a human if it meant I could have a soul and live forever. 그랬더니 할머니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죠. Child, yeah, yeah. Don't think about such things. Don't. 하지 말거라. 생각하지 말거라. 뭐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거라. 애기인에서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Her grandmother warned. 할머니가 경고를 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동서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붙이죠. The only way, 유일한 길은 A mermaid can gain. 아하, 그렇게 인어가 can gain. gain은 획득하다는 뜻이에요. 뭐 쉬운 단어로 쓰면 여러분이 이근철 TV 채널에서 배웠던 get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get 쓰셔도 돼요. 그래서 get a soul,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ease, 뭐뭐란다. the only way에 이렇게 ease를 붙이시면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만일 a human loves her, 그러니까 인간이 그 그녀를 사랑한다. 아, 인어를 사랑해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사랑한다면 so that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뒤에 가리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쓰인 거예요. 이걸 so that 부분이라고 외울 필요가 1도 없어요. so 그만큼 많이 해서 that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that이 쓰인 거예요. 여기 which나 which나 혹은 무슨 뭐 this 이런 게 안 되고 that이 쓰이는 이유는 그 다음에 저거 나온다.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다른 어두운 곳에서도. 자, his soul, 그의 영혼이 merges. merge, 우리가 뭐지, 뭐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서 같은 거 합하는 거를. 그래서 문서 작업할 때 merge 한다. 서로 합하는 거예요. merge, 합합니다라는 얘기죠. 그의 영혼이 합해지는 거란다. 누구와 그녀의 영혼과. 그래서 with가 쓰인 것뿐.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단어는 merge 정도예요. 3인칭이니까 S가 쓰인 거고. 복습.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인어공주는 was determined. 오늘 나온 단어 중에 아까 merge랑 더불어서 얘가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determined는 결심이 확고한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중급단은 알아두셔도 좋아요. 지금 마법 채널에서 인어공주 하실 정도면 사실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예요. 자, but the little mermaid was determined. 뭐 할 정도로? to take a chance. take a chance는 뭐 아바 노래도 있죠. take a chance on me. take a chance, take a chance. 노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모험을 할 정도로 결심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I love the handsome prince so much. 저는 사랑해요. 그 잘생긴 왕자를 너무나 사랑해요. I will do anything. 저는 그 무엇이든 하겠어요. 뭐 한다면이 to이죠. 뭐 하기 위해서는 to be with him. 그 왕자와 함께하기 위하여 뭐든 할 거예요. 왕자가 함께하고 have a soul.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 to에 걸리는 거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다 to be, to have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걸린다는 말이 부담되면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to have.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실제로 지금. 근데 반복된 느낌이 지겨우니까 그냥 to를 빼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뭐 했겠어요? 당연히. 갔겠죠. 마녀한테 갔겠죠. 이런 식으로. 기니까 여기까지만 복습. But the little mermaid was determined. 이런 동작으로. determined. 결심이 굳었어요. to take a chance. I love the handsome prince so much. I'll do anything to be with him and have a soul. 그래서 그녀가 어디로 왔을까요? she. 인어공주는 went. 갔어요. 누구한테? to the sea witch. 아하. 바다에 사는 마녀. 그게 the sea witch이죠. 바다 마녀한테 갔습니다. 어려운 거 일도 없어요. 만약에 go to가 부담되시면 기본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죠. and asked 요청했습니다. for. ask는 for가 나온다는 거. 뭐 엄청나게 설명 많이 드렸죠. 이런 전치사와 관련된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반할 점표, 쌍쌍 표현인데도 많이 있으니까 특히 반할 점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ask for a potion. 이거 potion은 portion이 아니에요. 일부분이라고 할 때 p-o-r-t-i-o-n 이거는 portion이고요. 얘는 potion, 물약, 묘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portion이란 단어는 잘 몰라도 이 음은 되게 아주 흔하게 기억나실걸요. I took my trouble down to Madam Rue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노래. 그래서 Love potion number nine 그게 노래 제목이에요. 사랑의 묘약 Love potion number nine 이거 한번 노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Love potion number nine The searchers라는 그룹 어쨌든 그녀는 바다 마녀한테 가서 asked 요청했습니다. for 나와야 돼요. 목적으로 그렇죠? 물약, 묘약을 달라고 뭐하기 위해서 to turn 그래서 위하여는 다 to 쓰이는 거예요. to turn 그녀의 fish tail 고기의 생선의 꼬리죠. 그러니까 고기의 꼬리를 into 바꾸는 거죠. turn into 저는 이게 머리에 떠올라요. turn 나오면 into구나. a를 비리로 바꾸다. 그러니까 밑에 인어의 꼬리를 두 개의 인간의 다리로 바꿔달라는 묘약을 바꾸기 위해서 묘약을 가서 요청을 한 거죠. she went to the sea witch and asked for a potion to turn her fish tail into two legs. 이렇게 장면 영상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will let you walk on land. 이게 바로 이 묘약이 물약 this potion 그런 얘기죠. will let you 너를 하려금 허락할 것이니 물약이 할 거야 허락할 거야 너를 뭐하도록 하고 뒤에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걷도록 허락할 거란다. 땅에서 on land. 그렇죠? the witch warned 하지만 그 바다 마녀가 그 마녀가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but it will 그것이 할 거란다. take 가져갈 거란다. away 가져가 버리다가 take away 빼앗다는 뜻이에요. take away take away 됐죠 여러분? 제가 동작해드리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뺏어갈 거고 and it will hurt you 너를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고통을 줄 거란다. 뭐 할 때마다예요. hurt you every time을 여러분 이렇게 가로채 보시면 좋아요. 이게 딱 표현입니다. 정해진 표현이에요. 뭐 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every time 다음에 뭐가 나오면 뒤에 뭐 누가 뭐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you take a step take a step이 한 발은 거딛 디딛다 라는 얘기죠. 한 걸음을 디딜 every time 때마다 아마 아플 거란다. 원래 꼴인데 그게 사람 다리로 바뀌었으니까 and 그리고 말이야 if the prince 왕자가 doesn't marry you 너랑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의하세요. marry with you 라고 쓰지 않아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marry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you will not get a soul 너는 하지 않게 될 거란다. 게 낫잖아요. 영혼을 개인이어서도 되고 영혼을 갖지 못하게 될 거란다. 그러니까 왕자가 너희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듣고요. you will die 너는 그러면 죽을 거야 and become 될 거란다. 포움 F4AM은 생긴 게 포함이 우리가 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폼이에요. 포움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방울방울이 될 거란다. 포말이 될 거란다. on the water 물 위에 그렇게 물 표면에 쫙 가르는 포말이 될 거란다. like mermin 그렇게 인어들이 do 그렇듯이 without souls 영혼이 없이 인어들이 그렇게 포말로 바뀌듯이 300년을 살지만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복습해 보세요. This will let you walk on land the witch warned but it will take away your voice and hurt you every time you take a step and if the prince doesn't marry you 빰빰빠람 you will not get a soul and you will die and become 폼 on the water like mermin do without souls 좀 비슷했나요? 자, 인어공주 언젠가 난 당신 세상의 일부가 될 거예요. 아, 가슴점이는 그러한 내용이죠. Someday I'll be part of your world. Someday I'll be part of your world.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본인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읽어주셔도 되고요. 또 영어 동화 구현처럼 장면을 연상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왔던 내용의 어느 부분을 내가 모르는가 어떤 단어를 아는가 뭐 어려운 표현 다 빼고 대사만 한번 연습해 보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예요, 여러분.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